와우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저 여기는 유성의 카이스트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봄바람이 산랑산랑 부르면서 이렇게 벚꽃들이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봄날씨 오늘 최고 기온 26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주차장에 한숨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해봤습니다 왜냐 아트원 황제 자박은 가능하니까요 정말이지 우와 벚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버전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가시죠 와우 자 벚꽃이 많이 개하고 봄바람에 이렇게 벚꽃잎들이 흩날리는 여기는 모 대학 주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음에 나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차량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차량이고요 요즘 새로 개발된 일체형 사이드 어닝 한 번도 펼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피암마 F45S260 모델이 접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어닝이 펼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 차량인데요 실제로 매일 차량 출고되는 영상만 담다가 나름 이렇게 좋은 봄날씨에 어떻게 데모카를 활용하는지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들이 날리고 있고요 자 본 차량 사용하는 차량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꿈과 현실 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바로 10.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구 쪽에는 이렇게 미라클 터칭 블루투스 마이크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 심심할 때 장거리 갈 때 이렇게 유튜브 틀고 노래 한 곡씩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9인승 실내 컬러가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컬러도 상당히 많이 출고가 되고 있는데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그리고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고 사이드 포켓 그리고 냉온 컵 홀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제가 실제로 6개월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때가 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셀프 세차장에서 깔끔하게 세차를 했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그 밑에는 컬팅 자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실제 사용하는 모습 비춰봤고요 다음은 2열 쪽 가기 전에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은 당연한 거고요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요트 바닥 정말 인기 있죠 이렇게 꽃잎들이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표했던 RMC 리어 멀티 테이블 아트원에서 개발한 적이 있는데 너무 금액이 세기 때문에 수동 또는 단순하게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도 이 자리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황제 차박 4인승 모드인데요 특히 은퇴자분들이 좋아하는 4인승 모드 현재 테일 게이트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테일 게이트도 당연히 닫히죠 그리고 전기장치 풀 얼마 전에 전기장치 흰눈이 펄펄 내리는 충남 청양입니다 했는데 조회수가 지금 50만 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득템했죠 윈도 백, 윈도 백 속에는 침낭 들어있고요 아트원의 자랑에도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재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햇볕에 더욱더 예쁩니다 풀트리밍 다시 보고 있고요 다음은 하이루프 설명도 해야죠 하이루프 늘 출고 차량만 설명했는데 아트원 데모카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봄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볼륨은 줄여 놓은 상태고요 가볍게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리면 소리도 자체 스피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프 짐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 특히 여름철에 유용한 펠리세이드 송풍크 에어독트 구조도 아트원의 장점입니다 저 어떠신가요? 이렇게 높은 하이루프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황제 차박이 아닌 황제 휴식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도 주말에 한가하게 한번 휴식 좀 취해볼 겸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벚꽃이 한참이죠 벚꽃은 한때이기 때문에 또 이때 즐기지 못하면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나름 이 시대 최고의 편리한 차박 캠핑카 이렇게 낮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두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글루벤 하이루무진 출구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가끔은 실제 차박도 영상에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제 오늘은 봄날 가장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봄바람에 벚꽃들이 날리고 이렇게 바닥 쪽에는 벚꽃들이 수국이 쌓이고 그 옆에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루무진 황제차박 모드가 있다는 거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봄나들이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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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